시작하겠습니다. 60급 둠칫둠칫 마모이님의 대리부스터 시작할게요. 여부는 오엔베이직 부스터 100개로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냐를 구매 안해주셨네. 맛있게. 자 100갭니다. 바로 갈게요. 합성은 안할겁니다. 그냥 까기만 할거에요. 아우 레나 유니클 목걸이 하나 나왔구요. 축하드려요. 연동 사파이어. 제2파이크 나왔구요. 제2파이크 저같이 씁니다. 저는 제2치면 그렇게 안높이고 파이크 껴갖고 원딜 따고 다녀요. 이야 레이튼 바지까지 두개나 건지셨어요. 벌써 100개 중에 유니카 한개면은 거의 이득인데 지금 두개에다가 괜찮은 소모키까지 자 아니? 이거는 분량이 작아서 그렇지 레전드급인데요? 유니크 두개에 별맥까지? 어우 제대로 지리네요. 저격맨 15급이잖아요. 이 별맥은 이야 완전 축하드립니다. 어? 뭐지? 우편이 꽉 찼지만 계속 갈게요. 지금 너무 잘 나와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뽑아야돼. 어우 아 이게 마지막이였네요. 저 엄청나게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중복이 몇개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이야 에니 제가 깜짝 놀랐다 이건. 너무 잘나온다. 저 유니크 나오는거 보죠. 진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사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건데 더 바라게 돼요. 그쵸? 나왔고 다 나왔는데 엄청나네요. 캬캠님 어서오세요. 봅시다. 봄업보 같죠 제가? 로키진스랑 루키진스 노중복 루이너스 플락스 노중복 루이너스 플락스 노중복 벨맥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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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리겠어 내게 중에 없는 거 뷰어맥 잘가라 저번에 세계수맥시머 제가 갈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세계수맥시머 없는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사악하게 넣어서 갈아줬지 그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굳이 말로 표현하면 표현하자면 합성가즘 정도 타라가 나에게 선사해주는 타르가즘 엄청났어요 내게 정에는 세계수맥시머가 있거든 좋았어요 어 뭐야 이거 싱글부스턴데 어? 야 이런 확률이 말이 돼? 와 개수름 와 뭐였냐 방금 야 녹화 중요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마모이님 뿅 I'm pickin' you I'm pickin' you 뭐지 너희가